2022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팀의 16강 기원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막걸리 원샷 하는 장면이었는데 녹음이 빠졌네요. 예, 보시겠습니다.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예, 막걸리 원샷 하는데 지금 도전하는 거죠. 막걸리 원샷 도전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16강을 기원하면서 막걸리 원샷을 하려고 하는데 다 흘러 넘치네요. 다 흘러 넘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거의 뭐 한 3분의 1은 원샷 하기 전에 다 버렸죠. 예, 지금 원샷 들어갔습니다.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예, 원샷 들어갔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예, 원샷 들어갔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만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다 마셨네요. 예, 대한민국 팀의 선전에 기원하면서 원샷했던 12코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녹화 됐네요.